네, 반주 선생님 다이라 니아 다이라 짜나 네, 다이라 짜나 선생님 그래요? 아이고 짜나 집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부트란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라비 라비씨 라비 라비 네, 라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라비 네, 오랜만이에요 안 보고 싶었어요? 네? 안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아빠 선생님 띠닥 린두 인가 린두 하하하하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아, 나도 아 보고 싶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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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15과 교통할 차례에요 교통 랄루 린타스 아타오 트랜스 뽀르 따시 교통 트랜스 보르다시 마지막과에요 그죠 다사르 사뚜 사뚜 레벨 띠가 마지막 오케이 칼라 슬르살 리파비마블라스 교통 사뚜 다사르 사뚜 슬르살 와 축하 해요 여러분 자 봅시다 기본어휘 고사카타 다사르 기본어휘 교통수단 선생님 마하 뭐 뭐 네 아 아 아 그래요 어 왜 그러지 에다 티 선생님 띠다다 보러 한 양라인 으 별로 안 좋아요 이상하다 잠깐만요 선생님 띠아 세팅하냐 수분따르야 선생님 잭 세팅한 둘로 네 아 아 아 아 마이클 리얼텍 마이클 리얼텍 마이클 리얼텍 괜찮아요 자 교통수단 해봅시다 수단 여기서 교통은 아까 트랜스포르타시 수단 하면 알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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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그래서 교통수단 교통수단 끈따라 알랏 트랜스포르타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 나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구경에 짜라믄 여전히 1학생 2학생 2학생 안녕하세요 이래밀 34 바다 로 1학생 2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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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버스 기차 그레타 앞이 기차 차 그레타 기와 택시 택시 지하철 그레타 철 그레타 하 바와 치 따나 지하철 그레타 바와 따나 아따오 전철 주가 뒷밖에요 전철 철 그레타 전 리스트리 음 MRT 전철 음 한국에는 전철 지하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나중에 한국에 오면 지하철 꼭 타야 되요 하루 수 밖에 지하철 지하철 전철 디코레아 상하 떨었거나 디슬룰로 둔이야 그러나 버릇이 아만 단 냐 만 알겠죠 지하철 다음 오토바이 모토르 자동차 모빌 배에 까빠 비행기 부사와 자전거 스페다 마차 독갈 안동 바자의 바자의 배짝 배짝 지금 족차도 이제 뭐 안동도 거의 없어지고 배짝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래요 그죠 옛날에는 족자가 자전거의 도시 자전거의 도시 자전거의 도시였다고 들었어요 자전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고타 모토르 고타 자동차 그죠 깜리 마따는 어때요 깜리 마따는 어때요 깜리 마따는 어때요 어 그렇죠 끈달 라비 끈달은 어때요 사마 같아요 자전거 많아요 아빠 녀석 선생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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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오토바이가 많아요 차가 많아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다 오토바이 있어요? 다 오토바이 가지고 있어요? 네 라비 오토바이 가지고 있고 네 오토바이가 짜나 오토바이 있고 있어요 네 오토바이 있어요 아나르시 오토바이 네 니아 있어요 있어요 선생님은 없어요 오토바이 네 네 오토바이 필요 없어요 한국에는 오토바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워낙 잘 되어 있고 지하철 그 다음에 버스 지하철으로 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오토바이 안 타고 다녀도 돼요 아따고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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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버려잘랑 깎기 선생님은 걷는 거 좋아해요 걷는 거 걷는 거 걷는 거 좋아해요 솜션의 숲과 버려잘랑 깎기 자 다음 의문 부사 깝딱따냐 봅시다 자라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바사 코리아 바사 인도네시아 어떻게 어떻게 얼마나 많이 그렇죠 어떻게 바게이마라 얼마나 쓰버랗다 북구냥 살라야. 얼마나 쓰버랗빠 얼마나 쓰버랗빠 번역 뭐에요 쓰버랗빠 번역 얼마나 많이 쓰버랗빠 쓰링 얼마나 자주 그쵸 그래서 쓰버랗빠 얼마나 언제갈빠 뭉갈빠 왜 다 알죠 오케이 다음 아하누 한번 읽어보세요 보스 정유장 하드브스 보스드미마 따르나브스 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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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kreta bautana 자유 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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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edez 지하도 자라바나 고속도로 자라바나 도로 자라 다다 나이 내이다 두루 시간이 걸린다 범악한 왕도 가라다다 다시 걸어 길이 막히다 자라맞은 그렇죠, 오케이 버스정류장 빨라 빨라 버스정류장 알겠죠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역 스타시온 지하철역 스타시온 다음 마찬가지로 기차역 스타시온 공항 그 다음에 주차장 잘 알아두세요 뜬밭 마르키르 주차하다 주 차 하 다 뭐 마르키르 주차하다 신호등 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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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라 신호등 등 람뿌 람뿌 신호등 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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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횡단보도 지브라 크로스 건널목 횡단보도 건널목 횡단보도 사마얘 횡단보도 횡단보도 보도 보도 뜨로뜨와르 뜨로뜨와르 횡단보랑 아니 보냐보랑 아니 보냐보랑 횡단보도 그러면 뜨로뜨와르 운뚝 횡단보도 뜨로뜨와르 문혀보랑 람로림따스 횡단보도 앞두고 건널목 잘난 문혀보랑 횡단보도 육교 즈밭단 문혀보랑 육교 그래서 이렇게 여기 길이 있으면 육교가 이렇게 짠짠 나이 문혀보랑 두른 육교 지하도 잘난 바와 또 뭐라그래요 플라이 오포 플라이 오포 플라이 오포 그렇죠 그렇죠 플라이 오포 잘난 갈리보랑 지하도 고속 도로 도로 랄루린다스 고속 끝집받단 땡기 잘난 비사 고속 도로 잘난 도로 랄루린다스 잘나 잘나는 그냥 잘나는 길이에요 길 잘나는 길 도로 랄루린다스 타다 나이 내리다 도로 시간이 걸리다 잘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걸리다 다음 갈아타다 트랜스포 트랜스포 갈아타다 트랜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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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트랜스포 그런 뜻이에요 길이 막히다 잘났냐 마쯧 막히다 오케이 자 고사카타 질문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고사카타 기차역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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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주차장 신호등 신호등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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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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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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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내리다 내리다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 가라타다 가라타다 길이 막히나 길이 막히나 길이 막히나 자 니아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기차역 스타킹드레다 공항 주차장 등받받기 신호 등 dep선 oh 쪽 yukyo penyebrangan jiyato kosuk duro sungguh duro lalu rintas naik turun kesihatan maku 다음 문법 봅시다. 문법은 쉬워요. 여기 15과 문법은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에서 까지 에서 다리 까지 쌈빠이 학교 에서 학교에서 집까지 다리루마 쌈빠이 스콜라 그쵸 학교에서 집까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다리 코리아 쌈빠이 인도네시아 존토 자아나 이스도네시아까지 이스도네시아 이스도네시아 일곱 시간 두주 잠 일곱 시 잠 두주 알겠죠. 일곱 시간 두주 잠 다음 일곱 시 잠두주 다음 으로 등안 으로 등안 알죠? 짜란 또 알랏 등안 그래서 아까 우리 교통수단 보면 교통수단 어디 갔냐 이거 아닌데 자 버스 버스로 기차로 택시로 등안 딱시 운건 아깐 딱시 지하철로 오토바이로 자동차로 배로 비행기로 자전거로 마차로 바자이로 배짝 으로 그쵸 아다받침 으로 뒤따아다받침 로 배로 등안 깍박 비행기로 등안 의사와 자 봅시다 존또 자 라비 디바짜 디아르 비칸 해보세요 same 왕쇴 존또 하kyo 가치 앗도바이로 워요 상금 생활 esté에 사람은 벗어 벗어 지하철 aux 뱀 사이로 biasanya orang korea pergi ke kantor dengan mobil atau kereta bawah ned, 학교가 취 otobairu 제가 다는 서비스 바이로 kitend 도청 지하초로 faisaick가요 요즘은 비교투자 중간Не일 mobil Star 지하초로 지하초로 어, 오케이 뒤 네 한국사람은 보통 보석밥 지하철도 회사이요 다음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가짓 비행기로 얼마나 걸려요? dari 인도네시아 sampai korea dengan pesawat temakan waktu berapa lama? 그렇죠, 걸려요 거래요 걸려요 이거는 잘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얼마나 걸려요? dari 인도네시아 sampai korea dengan pesawat berapa lama? 엄마 까막도 바라빠라만 예를 들어서 족자에서 족자에서 끈달 까지 오토바이로 얼마나 걸려요? 족자에서 끈달까지 오토바이로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라비? 세 시간쯤 걸려요 세 시간, 어머나 멀어요, 그렇죠?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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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멀요? 멀요? 멀어요? 멀요? 다음, We are going 가다 뭐예요? 버르기 으로 움뚝 버르기 가다 으로 움뚝 그래서 버르기 움뚝 으로 가다 가다 다사를 하다 하러 가다 공부하다 공부하러 가다 저는 한국에 공부하러 가고 싶어요 제가 버르기 그 고레아 움뚝 굴리야 온뚝 불러자 이야기하다 이야기 하러 가다 운동하라 운동하다 운동하러 가다 전화하다 전화하러 가다 다음 가다 다사로 다 그쵸? 다 어 음 사다 아빠 사러 먹으러 가다 버르기 움뚝 문블리 먹다 먹으러 가다 버르기 움뚝 막간 하다 받침 다가다 받침 그쵸? 사마야 부린 심야 자 안와르 쫀떡 읽어보세요 저는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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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한국에 한국에 그렇죠. 토요일에 공원에 놀러 갈까요? 라비는 지금 몇 살이에요? 라비. 지금 몇 살이에요 라비? 몇 살이에요? 짜나는 지금 몇 살이에요? 네 선생님. 짜나는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여덟시. 여덟시분. 그럼 몇 시에요? 몇 살. 아 네. 안와르시는 지금 몇 살이에요? 스무살이에요. 아나르시 20살. 니아는? 열일곱 살이에요. 열일곱 살. 짜나는? 스무살도. 짜나하고 아나루가 스무살. 라비는 몇 살이에요? 이게 몇 살이에요? 스물다섯. 네. 스물다섯 살. 라비가 그럼 한참 언니네 라비언니 라비언니 라비 누나 라비 누나 안어리씨 라비 누나 해보세요 라비 누나 라비 누나 라비 누나 자 다음 오케 부쿠라띠안 해봅시다 부쿠라띠안 디 빠일링블라깡 라비 누나 아다이니 부쿠라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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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수다이앤 수다 그 또 뭐 라비 수다 아 아 아 아 아 아 디 블라카 오케 자 교통 디 블라카 고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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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봅시다 자 니아 1번 한번 해보세요 네 전다 버스 이즈 1번 자동자 2번 낙시 3번 티아터 4번 기사 음 5번 배 음 6번 비행기 1번 자전거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2번 짠아 1번 한국으로 1번 2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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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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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5번 자, 서울역은 일단 서울역, 스태시온, 서울, KTX하고 세마어로는 뭐냐 하면, 제니스 그레타 비, 디 코레아. 알겠죠. KTX 제일 빠르고, 빨리 말, 빨리 즉 빨리. 이스크티브. 세마어로 리비 무라 다리파라 카텍, 스태피 리비, 리비 람밭. 알겠죠. 그래서 기차. 2번. 왤왕이. 왤왁이. 승무원은 뭐예요? 어.. 번호가 하하하 뿌라 무가리 뿌라 무가리 뿌라 뿌라 무가와 승무원 알겠죠? 3번 번호 인텍 통지 거다 인구빤 텐어로 텐어로 탈세 텐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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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호선, 호선 주루산 잘 누르 잘 누르 도모로 음파, 사호선 이 녀석은 결론가 음파 트랜타다 트랜스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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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하철 그래서 지하철을 보면 이렇게 지하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지하철이 굉장히 많아요 지하철이 많은데, 이 지하철은 그러면, 노모로, 순드리 순드리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알겠죠? 그래서 잘 누르 노모로 사또 노모로 두아 노모로 띠가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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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는 버스는 그냥 번 뭐 3번 버스 4번 버스 뭐 102번 120번 버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하철은 호선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 봅시다 자 라비 Videos 그리ück ропня room 2호선 테 hoped 몸 3호선 전 기부탁이 아르티가 남은 이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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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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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우리씨는 어디에서 왔어? 어디에서 다리 많아? 다리 많아 답당 다리 많아 아나우리씨는 어디에서 오는 데이킹 아프리씨는 어디에서 왔어? 아나우리씨는 어디서 왔어? 아나우리씨는 어디서 왔어? 한국 주변에 Everywhere 한 반ii 취업 왜 한국이 얘기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Vegas 입니다 한국은 전화 chicken tremcamera 스테이 화이andom 사진들 ketemu 한국여행 그리움이 그렇구나 음... 그 enfin 글이 누구zo которые 어떻게 가요? 형님, 알겠습니다. 난 너너로 돌아다니깐 안녕하세요. 난 너너로 재고 난 너너로 돌아다니깐 너너로 돌아다니깐 너너로 돌아다니깐 오늘은 Exactly 내가 너너로? 아 걸려요? 음 아 음 30분 30분 35분 음 음 그렇죠 여기도 걸려요 35분쯤 걸려요 빨라 빨랐냐 걸려요 35분쯤 걸려요 아주 잘했어요 선생님 따라하세요 이노씨는 어디에서 왔어요? 이노씨는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한국에 언제 왔어요? 대학給요 작년에 왔어요 작년에 왔어요 작년에 왔어요 왜 해면 왔어요? 왜 해면 왔어요? 왜 해면 왔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러 왔어요. 리노씨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 지하철로 가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35분쯤 걸려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회화에요. 빠르자까빠냐 상야끈띠냐? 알겠죠? 자, 다음 봅시다. 자, 버스정류기차 안와르 한번 디바짜 디아르티카 해보세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네, 시작할게요. 네, 시작할게요. 오 그래요 버르디리 서 있다 서 있다 스당 버르디리 아주 좋아요 자 1번 자 1번 2번 자 안와르가 한번 해보세요 1번 수빈씨는 신호등 옆에 서 있어요 수빈씨는 신호등 옆에 서 있어요 알겠죠 신호등 옆에 서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수빈씨는 신호등 옆에 서 있어요 2번 2번 지근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그렇죠 버스를 기다려요 무슨 뜻이에요 지근씨 지근은 지근은 문홍구비스 비타다 그렇죠 지금 문홍구비스 할떠비스 버스를 기다려요 잘했어요. 3번, 4번, 미아 네. 지원씨는 아이오 지원씨는 아이오 그렇죠 4번 혜진수씨는 횡단보도에 건너요 민준, 횡단보도를 건너요 횡단보도를 건너요 횡단보도를 건너요 알겠죠. 건너다, 을을 건너다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를 건너요 오케이 자, 5번, 6번, 짜나 5번, 미아 미아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인사도 민재 씨는 지하철역에서 나옵니다. 나오다 글로아르야. 알겠죠? 잘했었잖아. 오케이. 다음 문법 봅시다. 으로. 으로 아따우로. 무슨 뜻이에요? 등한. 원래 으로는 아따 사또 아르테라기야. 뭐예요? 그 다음에 등한. 해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라비 한번 해보세요. 4번, 5번, 6번, 5번, 3번, 3번, 5번. 지금 이 자로 왔습니다 랩트와 러가 러가 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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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안 가빠 다음 5번 네 5번까지 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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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선 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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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6번부터 10번까지 3호선 4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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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선 4호선 5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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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Shax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자, 니아. 자,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한번, 뒤에 받자 뒤에 아래 뒷간 해보세요. 네. 1번 호스트로 갑니다. 2번 호스트로 갑니다. 2번 호스트로 고맙습니다. 2번 호스트로 고맙습니다. 3번 오른쪽으로 가세요. 2번 호스트로 고맙습니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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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로 고맙습니다. 4번 호스트로 고맙습니다. 한국 한국 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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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와 교리어 5번 1번 4번 4번 6번 6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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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번 저는 고요, 제가 왔을 때 카카오스에 왔습니다 잘했어요, 반가웠어요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가뭄는 이 가뭄는 314조 이 가뭄는 314조 이 가뭄는 314조 314조 이 가뭄는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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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요 또 질문 없습니다 그래요 자 라비 가게마라 하리니 아 가게마라 하리니 네 네 그래요 오케이 천천히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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